그은드 ㅎㅎㅎ 에스모크 멋있다 야 힙합 좀 하나봐 복장도 약간 힙합하는 복장이야 그죠? 살테 하나 있는거 같은데 아 이게 피고게 중원적인 뭔지 알아요? 이렇게 총알이 많이 있으니까 히바락 21발 장전타이밍에 난 조질수 있다는거요 여기있다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 으어엌 나이뚜 이거 한번 열어볼까요? 게임 끝나고 봐드릴게요 뭐가 나왔는지 뭐가 나왔는지 모르겠네 아 히바나 머리보호가 얻었네요 왜이래 이거? 서버 왜이러냐 터질라그래 왜 뭐지요? 앞으로 가자 좀 나만 그래? 나만 그럽니까 이거? 뭐야? 애들은 잘하는 것 같은데 나만 그런 것 같아 사실 이메에서는 칼리가 의미가 없어요 칼리 못써요 여기서는 칼리 못써요 이게 뭐지? 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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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밍에 맞게끔 움직이면 내가 그 타이밍에 맞게 쏘면 되잖아 리듬게임처럼 그 타이밍에 맞춰서 쐈어요 제가 뭐 보고 쏜 게 아니고요 나이스 네 에코드론 와 쟤네 레전드로 게임하시네 지금 아예 묵사발로 내시네 넘어 나갔다 그 친구야 오 나이스 쟤미쩍 왜 이렇게 안죽어 왜 이렇게 안죽어 퓨즈 퓨즈 차징차징 고 버스 플로우 앤 차징 노 1층으로 1층으로 가서 1층으로 가서 1층 해치는 데 있죠 해치 밴딩머신 있는데 냉장고 있는데 아니 그냥 설치해 그냥 설치하세요 아니 그냥 설치해 F F F F 누르세요 설치해 그냥 아니 설치하라고 거기가 사이터야 애들 1층에 아무도 없네 뭐야 뭐야? 왜 너 한 번 죽을래? 왜? 왜? 3,6, 노스컵? 프리파이어, 죽을래? 어, 아니 나는 워터기잉! 출발! 하허허허허헣 너가 출발하셨어 하하허허 쒸힣 이게 떨받? 이게 티받? 워커받! 덜! 택시킬 수익 도일로 도착!! 첫 발음! 첫 발음! 어어... 어... 아... 지금 잘 안돼.. 오케이 모든 masiv구들이 잘해 네이스 나이스 아트켓 크.. 도둑입니다. 아트4을 발음을 포기했던 뺀습니다. 프리저, 프리저, 원 프리저, 원 미팅 프리저 밀어봐야 돼 지하 쐈 거를? 어 나 힐 안받았으면 죽었다 이거 나이스 빅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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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퓨저 없어서 못 와 슬래치 돈 헤베 디퓨저 돈 푸시 푸시 땐 때리네? 이러면 안되는데 모찌 죽을 것 같다 15초 정도에 죽을 것 같애 30초? 5초? 죽을 것 같애 죽을 것 같애 죽을 것 같애 모찌 죽는다 죽는다 야아아아 죽는다 소리 잘 들어야 돼 이럴 땐 그냥 붙어야지 이럴 땐 그냥 붙어야지 오프 4 has located a bomb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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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깔면서 거는 그드라이 어디 1500 40 발소를 거PO 저기 숨기는건가 머리 좋은데 이렇게 NPC 라이스 아냐 뭔 두눈이 이렇게 많아 여기 여기 비질로 움직여야지 그럼 모르겠죠 형 그냥 깔끔하게 이번 판까지만 덕담해줘 투수하게 해주면 더 좋고 야 이걸 여기서 보고 있네 롱데스 나인틴? 바나나? 드로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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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노오 나잇동 왼쪽에 바로 왼쪽에 하나 있다 소프 Belarus 으어어어엓 어우씨 닌자야 뭐야 흐흐흑 흐흐흑 뭐야 칼디 헬미 으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흐흐흐흐흐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총알이 없어요 아마 룬은 총알이 없어요 핑카라서 소리도 못들 وأ... 대박 흡 misin ㅋㅋㅋㅋㅋㅋㅋㅋ with 도깨벤 도깨벤 으 root 미안 모르겠어서 그냥 해줬어요 아이 고맙습니다 나 하나 발키리인가 보네 캠 옆에다 붙였나보자 오호호호호호호 화 büy폭 mı 비행기에 레이더가 아! 있었는데 너 거기서 꿍짝 말고 있어 고도를 올려서 너를 혼줄내주겠어 이러면 누워있어요 너 보이지 아 저기 어떻게 안되나? 쟤 누워있는거 왜이렇게 웃기냐 했는데 귀여워 죽겠어 아주 그냥 commissioner ㅆ 비행기 아니 저거밖에 안달아? 한 대 맞았는데 아 잘 쏘네 음 빚을 컷? 그만해 그만해 이번엔 안당한다고? 친구? I got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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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다 여기 보는 거 왜 이렇게 웃기냐 내가 죽인 지 한참은 했는데 저기를 계속 보고 음 나이스 동상의 승리